자 잠시만 님도 우리 형부가 밀양박시 야 이 웃긴다 잘한다 일어나도 되나요? 일 나오고만 아 그냥 출난다 그냥 미래저래 일어나고 온 음소라님이 127 대박 첫눈에 맘에 든 그 남자 오늘 밤 난 너를 찍었어 뜨거운 미소마저도 가가갈 수 있다면 널 가질 수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혼잡힌 너와 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녀지 거야 그 많은 세월을 널 만나려고 이렇게 혼자였나 봐 오늘 밤 너가 마지막 남자이었으면 나는 좋겠어 깊어가는 우리의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참 빈 너와 나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일 거야 그 많은 세월을 널 만나려고 이렇게 혼자였나봐 오늘 밤 너가 마지막 남자 이었으면 나는 좋겠어 깊어가는 우리의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하하 자 과연 우리 선생님께서는 90점 댄스까지 아이고 힘들어 자 90점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기절하겠다 기절하겠다 자 90점입니다